보드에서 하룻밤 자기를 결심하고 근데 3월 30일까지 부대에서 휴가가 통제가 된 거예요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그냥 군복 입고라도 갔다 와야겠다 그 긴거리 훈련자에게 편지를 받으셨다고 그리고 이제 옆에 쪽에는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본인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을 한 8년 정도? 지지해온 26살 수원팬 박원욱이라고 합니다 원욱 씨는 수원에 대한 팬심이 강한 나머지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빅보드 앞에서 노숙을 하셨다고 아 그게 이제 빅보드 노숙하게 된 계기가 그때 15년도? 그때 이제 레트로 유니폼이 딱 1,995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걸 사려고 샀는데 딱 이제 가니까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음 2차 판매를 기약하고 2차 판매때 이제 그 판매 전날에 이제 빅보드에서 하룻밤 자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빅보드에서 노숙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밤새 기다리신 동안 뭐 하셨나요? 별이나 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앞에 이제 텐트 치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수원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밤을 샜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이제 수원에 대한 축구 사랑이 대단했다고 들었는데 군대 보면은 이제 TV 같은 게 있는데 좀 짬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인터넷 기사로만 접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슬슬 지나면서 이제 또 축구가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한 주말? 주말 오후 2시에서 4시 그 사이 하더라고요 이제 생활관 인원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좀 자는 인원들도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빈 시간 돼가지고 이제 축구 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경기를 보기에서 일부러 휴가도 맞춰 나갔다고? 그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제주도 원정인데요 그 18년도 3월 31일이었어요 그 축구를 보는 게 원래는 이제 그 전날에 전날 하루 정도 이제 그 집에서 집으로 휴가 가가지고 이제 한 하루 정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유니폼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에 원정을 떠날 계획이었는데 근데 3월 30일까지 이제 부대에서 휴가가 통제가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31일이 이제 또 수원 경기더라고요 또 제주도 원정 경기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그냥 이제 아 그냥 군복 입고라도 갔다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31일 날에 제가 그때 부대가 익산역 근처였는데 익산 가서 이제 거기서 광주 송정역까지 바로 SRT 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 타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딱 시간은 얼추 맞더라고요 1시 반 군복 입고 경기장에 가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? 아 이게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니까 이제 솔직히 육군을 보기가 좀 흔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싹 경기장에 웬 육군 육군 군복 입고 있는 사람이 저 반대편 수원 원정석에서 이제 축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원정석에서도 좀 이제 좀 놀라더라고요 어 왠지 그날 중계속에서 왠지 보면 봤었던 거 같은데 그때 경기를 보다가 이제 거의 경기 막판쯤에 이제 잡힌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? 잡혔는데 보니까 다 이제 다 이제 푸른 유니폼인데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군복 그 군 군인 아저씨가 이니까 군대에서 김건희 훈련병에게 편지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18년도 5월 달에 이제 그 김건희 국방일보를 봤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선수가 입대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 나이 때 군대로 입대하면 진짜 힘든데 그 기분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래서 이제 더구나 훈련병 시절이 제일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 이때면 이제 그래도 편지 보내면서 이제 김건희 선수한테 이제 응원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한 2주 뒤인가 보니까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아 있나요? 네 그게 이제 이 편지던데 저도 이거를 받아보면서 매우 놀랐어요 좀 더 카메라 앞으로 한번 보이시나요? 네 보이시나요? 김건 김건희 선수 김건희 선수 김건희 써있듯이 김건희 훈련병 오 혹시 편지는 어떤 내용이에요? 살짝 조금만 읽을 수 있나요? 지금은 255번 훈련병 김건희입니다 같은 95년생 그리고 군복무를 하셨다니 더 정의가 내요 저 이 답장이 이제 원욱 친구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 가보인 셈이죠 김건희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김건희 선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 너무 떨리는데 김건희 선수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예 부탁드리고 올해도 이제 피코드에서 많이 보게 될 건데 이제 김건희 선수가 이제 이렇게 하신 그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수원 삼성 볼링제에 대해 좀 더 이제 열심히 뛰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역하실 때 네 남한의 특별한 전역모를 맞추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수원 전역모인데 네 수원 전역모요? 네 보여주겠어요? 네 여기 그 위에 부분은 이제 네 어 힘을 내라 수원 조금만 뒤로 네 힘을 내라 수원 힘을 내라 수원 네 그리고 이제 옆쪽에는 이제 우리에게 승리뿐이다 우리에게 승리뿐이다 야 진짜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모자네요 네 어딜 봐도 이제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자죠 아 근데 혹시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아 이제 보통 이제 전역하기 전에 모자 같은 걸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걸 보는데 이제 인터넷에 같은 데 찾아보니까 좀 막 특별한 전역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좀 특별한 전역모를 만들고 싶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원 전역모를 만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느낀 게 내가 이 모자를 쓰고 이제 그 직접 빅보드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원에 대한 애정이나 팬심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제 군대에 하면은 거의 수원 관련된 일화가 거의 다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 모자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제가 한번 모자 한번 써보시겠어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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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그 수원을 응원하시게 되면 혹시 뭐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? 아버지가 이제 그 수원을 좀 많이 좋아하고 이제 축구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그 수원 삼청 축구를 보러 딱 갔는데 근데 이제 그땐 이석에 갔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석에 갔는데 근데 이제 앤석을 보니까 막 열긴 응원을 하면서 뭐 저 사람들은 뭐지?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축구에 미쳐있는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앤석으로 이제 점점 많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축구에 대한 애정이 우리 수원 삼성 불륜기에 대한 애정이 좀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수원의 매력은? 응원이지 않을까 응원하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이고 이제 수원 삼성이 이제 응원을 리딩하는 그런 구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응원가 자체도 좋고 그리고 그거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다른 서포팅하는 상대를 봤을 때 딱 이제 우리가 응원해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수원 삼성 불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베스트였던 게 그때 이제 수원 더비할 때 빅버드에서 수원 종합운동장까지 걸어가는데 그때 이제 응원을 하면서 길거리 응원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자리 있었는데 와 이게 기분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혹시 뭐 타 구단에서 수원으로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일단 두고사 선수나 이제 세징야 선수 이제 데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타가트 선수가 이제 원톱인데 둘 중에 선수 하나를 영입해가지고 오면 이제 타가트의 공격력이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타 팀 팬들이 수원 삼성 블루인즈라는 팀을 언급을 할 때 수원팬으로서 듣기 좋은 이야기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듣기 좋은 얘기는 이제 아 이 팀이 진짜 응원을 잘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수원이 예전 같지는 못하다 예전 같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K리그를 이제 좀 더 리딩할 수 있겠냐 속칭으로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개 무슨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살짝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렇죠 이 수원 서포터즈가 K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서포터즈 유명하지만 그 만큼 사건 사고도 많은 또 서포터즈 유명하잖아요 네 이럴 때마다 수원팬으로서 기분이 어때요? 아 그런..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도 이제 수원의 이미지가 깎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탐탁지 않게 그렇게 보여지고 좀 기분이 많이 좋진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원을 응원해 오시면서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조나탄 선수 네 왜냐하면 이제 조나탄 선수가 수원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그때 이제 딱 조나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수원을 좀 더 이제 많이 살려줬거든요 진짜 어려운 경기에서 이제 골도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환상적인 골도 넣어주면서 이제 수원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조나탄의 활약으로 이제 우리 수원이 좀 더 좋은 좀 더 좋은 등수도 내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조나탄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2020 K리그 개막을 이제 앞두고 뭐 수원 구단 아니면 선수단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올해도 일단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쉬운 경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수원을 이제 좀 더 빛내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정량 성적이 이제 이제 FA컵을 거둔겠지만 리그 성적은 이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제 리그에서도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꼭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일단 선수들하고 이제 다 모두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해줬으면 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을 사랑하는 박원욱 씨의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외치며 K리그 화이팅 수원 화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K리그 화이팅 수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